오우오올올 뭐야! 뭐야! 뭐야. 뭐! 어헿 어희. 어! 뭐야, 이거. 절큰 절도컹! 데미지도 않아! 네, 안녕하세요. 369 랑 Agreement 입니다. 네, 이번에 해 볼 map은요. 네, 도시노역자 석회 시edy입니다. 네, 보시면은. 나가시면은. 네, 석회 시티 map이에요. 석회님이 만든 . 석회 마인크래프트라는 만paid 합니다 이렇게 해서 시청자분들 다 초청해가지고 초청이 아니라 시청자 참여해가지고 여기 들어오셨어요 인원은 총 4 곱하기 4 4 3 5 3 15 15 15명입니다 총인원 15명입니다 시작해보도록 하겠죠 능력추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15명입니다 갓모드 되어있나? 갓모드 풀었구요 다 능력 추첨하고 있나봐요 오 잠시만 멜리님이 되게 좋은 능력이 나왔나봐 바로 yes yes 함정카드 사망시 모두 능력이 채출됩니다 근데 이건 제가 죽어야지 추천될 능력이므로 이거는 안좋습니다 왜냐면 개인전이기 때문이죠 팀전이 아닌 노하겠습니다 폐기 능력 사용시 20초가 10칸 안에 있는 적에게 5초마다 강한데미 줍니다 추노 추노 좋아요 추노의 좋은 능력이에요 근데 약점은 쿨타임이 160초라는 건 일단은 좋습니다 능력은 나쁜편 아니에요 폐양색 폐기 그런거죠 강타 세상에 강타 세상에 밀치기 세상에 한데 아 오 그나마 다행입니다 신발 질러야지 나이스 신발 가벼운 착지 떴어요 근데 이거는 별로 안좋습니다 스펙이 맘에 들진 않아요 뭐가 3밖에 없어요 폐기를 폐기가 뭐 한방 능력도 아니기 때문에 뭐 그리 유리할 유리한 판은 아닐 것 같습니다 이렇게 소켓시티맬 뭐야 이분 왜 이분 여기있어 이분 벽 뚫려는지 모르고 오케이 오케이 들어가 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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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곡괭이랑 만드시면 안돼요 곡괭이랑 만드시면 안됩니다 네 됐지 만들면 안돼요 최대한 맵을 활용해야죠 네 저는 학교에 있고 싶지만 학교는 제 스폰지점과 가깝고 어그로가 잘되는 곳이기 때문에 저는 잊지 않겠습니다 멜리님이 노 보호 노 날카라는 그런 말씀이 있었지만 이분 능력이 좋아요 침묵 금지고요 검은잉개님 에에에 저거 물량동이가 없는데 뭐야 님 님 님 님 님 님 여기여기여기 여기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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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יע기 여기똥 여기만 IG 여기를 네 여긴 됐습니다. 벽타기. 그냥 일반 벽타기. 뭐 악무빙이라고도 들리긴 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흠! 오케이. 아라라라라! 오케이. 초반무적 5초 남았고 이제 1초 끝. 이제 싸움이 시작됩니다. 여러분들. 이제 싸워야죠. 여러분들. 조심해야 돼요. 이분들은. 네. 봐봐. 벌써 싸우잖아. 퍼블은 나지 않았네요. 퍼블은 안 났네. 그나마 퍼블은 안 났다. 오! 뭐야! 어! 어! 멜리님이 자기가 스펙이 아주 안 좋다면서 버블을 내셨어요. 이게 무슨 상황일까요? 알라수님 안녕하세요. 이게 무슨 상황일까? 여기저기다. 나의 폐기. 폐황색 폐기를 사용해서 끝내야 되겠어. 모자다. 아이씨! 모자 노노. 안 좋아요. 오케이. 천천히 다 죽습니다. 한 명씩. 많이! 많이 죽고 있어요. 많이. 많이 죽고 있어요. 아니시원! 멜리지 루키님꺼라고요? 루키님꺼면은 저기에 모자만 남겨놨으니까 갑바, 바지, 신발은 보호가 붙어있다는 뜻인가? 그럼 멜리님이 한층 강해졌으니 유용합니다. 이분 너무 초보 냄새가 나서 죽이지만 안할게요. 네. 여우빙도 잘 못하시는데 지구빙이! 안대! 오케오케 가자! 오케오케. 어디있어? 오 저기있다. 여유빙 도ле해보셨다면 피드들의 다음 지구빙!! 이야ㅎ 효양색 패기. 오GE이고 또 오징이다. 오, 오 시 Сεις 오강시 오! 표양색팩이 지렸다 오케이 아! 봤어요! 막 능력으로 지은거 봤어요? 와! 표양색팩이 좋네 표양색팩이 짱 좋네 오! 능력으로 죽인적 거의 처음이에요 사스케나 막 토르 그런거 말고 능력으로 죽인적이 거의 없는데 오! 표양색팩이 쩝니다 역시 역시 표양색팩이 전 유전자가 달라요 위를 뭐라고요? 아니 관중이다! 관중이야 관중 관중 맞장 뜨자 아닙니다 아닙니다 원투님 안녕하세요 여우그린님 안녕하세요 야 내려와 관중 어! 죄송합니다! 어! 누군지 모르겠어! 오오오오오 오 오케오케오케 오 잘가요 내사랑 오 네 저도 사랑합니다 물론 다른 의미로 오케이 비트의 자비에 체력이 회복됩니다 비트 누구야? 비트 누군데 몽창하게 그 능력 쓰고 있어 오케이 오케이 매니저 캣처로 아 잠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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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야야야야야 잠잠잠잠잠 아니 아니 방송 방송 뭐하고있잖아 어깨에 짐이 많다고요? 그게 뭔 말이에요? 내 어깨에 무슨 짐이 많아 아깨에 무슨 짐이 많아 자 모르겠습니다 유튜브분들은 제가 무슨 혼잣말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프리카TV를 방송을 키우하고 있기 때문에 신자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플레이를 하고 있어요 네 어깨에 짐이라니 그게 뭐야 악기 이게 어 미안합니다 아잇 내 얼굴에 김 묻었어요 잘생김 아 진짜 너무 재미없다 진짜 재미없다 와 내 어깨에 짐이 많다면서 멋짐 와 진짜 심각하다 우리 시청자들 드립 레벨이 왜 이렇게 낮아요 아 근데 멋짐은 신박했다 처음 들어보는 말이었어요 어 싸운다 오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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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 나이스 와 폐황새비 짱 좋네 아 이분 잡지 말걸 아 능력이 어 뭐야 아 이분 괜히 잡았어 똥이야 똥 아아 진짜 아 진짜 뭐 대단해 어 어 어 어 뭐야 허어 펑새비 짱 좋네 페르 페르 에잉 이거나 먹어 뭐야 싸운다 또 태양대 피기 119초 오오 내려갈 필요가 있는데 이제 왜 싸우지 마요 오우 롤롤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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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델컹델컹 데미지는 안아픈데 하하 이거 뭐야 비트에 비트에 빡침 뭐지 이거 야야야야야 야 비바님 비바님 넣으면 안돼 비바님 살려놓으면 안돼 나이스 비바님 살려놓으면 안됩니다 너무 잘해요 와 개쩐다 마검이다 나이스 야 풀셋인데 거의 폐황색 피기 진짜 좋네 처음 알았어요 보풀 16 16 와 마검 풀보호 폐황색 폐기 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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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구만 남부럽지않구만 풀 보호 오케이 야 쩌네 뭐야 이런거 태워야되는데 tp올각이라네 오케이 1대1대1이네요 제가 최후의 3인으로 남았어요 음 30초 후에 해요 음 무기가 없다고요 무기 무기가 없다는거는 매너 해드리겠습니다 tp님 근데 tp tp 해야 할 듯 한데 음 음 오케이 오케이 tp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tp올 뭐야 tp올 오케이 오지마세요 오지마세요 아니 나 진짜 짱쎄지 월야도 죽었고 미러링은 모르겠어요 오케이 평생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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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어 비트빡진무 야 노프탔쟈아 야 이거 뭐야 이거 아 근데 평생폐기 날렸잖아요 잠시만 아 아 여기 평생폐기 아 아 네 평생폐기 아 아 아 아 일자리 탑 내려와 일자리 탑 내려와 일자리 탑 내려와 내려와 일자리 탑 내려오세요 일자리 탑 내려오세요 아 아 여기에 올라가게 위암이라고 어 일로와 들어와 엡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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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뭔 코클린이 있어요 코클린 이게 긴장 긴장 부금 아니 무슨 싸우는 부금이 없네 내가 아닌데 싸우는 부금이 없어 내가 오 야 야 부금 찾고 있었어 어 아 님 저랑 사귈래요 아닙니다 님 저랑 사귀면 바로 누구한테 죽어요 맞으라고 맞으라고 아 깍쟁이라 와 진짜 소름넣는다 저희도 지금 뭐래 오 쫓아간다 저희도 아우 게이 우리 저의 방에는 게이가 많습니다 아 내려오세요 매너꺼 흐 흐 흐 집안님 매너로 내려와 주세요 아님 랜드마크 짓지 말고요 랜드마크 컨셀 아 랜드마크 짓지 마시라고 오 내려왔어 오 랜드마크 전문채소 3건충 오케 우리 그래도 패치바 님이 예 무이 없다시니까 오야 뭐야 아니 병색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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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야 야 야 니 일로와나 방금 비트에 빡친 뭐야 갬집이 막 콱 들어온 것 같은데 야 오 피해 평양스펙이 아직도 있어 나 20초라 했지 아니 아니 그만 들어주세요 오겹이 님 안녕하세요 야 도망치면 답이 없어 야 야 몰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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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야 진짜 뭐야 저거 도망치는 속도 봐 나이스 나이스 코드라 킥 나이스 코드라 킥 야 이거 야 이거 세상이요 잘 있어라 안 돼 나에게 펜타키를 줘 나에게 펜타키를 줘 안 돼 안 돼 죽지마 안 돼 안 돼 안 돼 보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좋아요와 댓글 부탁드려요 안녕히 가세요 빠이